2시 9분에 첫 진통 오더니 지금 3시 3시 나 배 아파 우리 공주 2시 9분에 첫 진통 오더니 우리 공주 2시 9분에 첫 진통 오더니 지금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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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의 양수가 나와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고 있어요 오늘 예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진통 시간도 체크하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도 아빠가 처음이라 병원에 갑시다 예정일이 원래 4월 11일이었어요 예정일보다 좀 지나가지고 마음이 조긋한 상태였는데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먼저 들어가고 저는 외국인으로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도 체크라든지 아픈데가 없는지 이런거 다 체크하고 미부다 나중에 왔어요 여기가 지금 출산 병동이 있는 6층인데 어 저기 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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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제가 그 베트남에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세운 데 갔었는데 그중에 여기가 제일 시설이 좋다고 물론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호자로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중에 하나여서 이 병원을 지금 출산 병원으로 선택하게 됐고 애기술도 되게 많이 들려요 여기가 지금 출산 관련된 병동 같아요 6층인데 제 아내 말고도 다른 임산부도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 대기자 같은 병도 있고 하하 제가 이제 베트남을 못하다 보니까 그 제 처남의 와이프가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처남의 와이프랑 저랑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은 제 아내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프라이빗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병원 내부는 촬영은 좀 많이 못해 봤고 출산가진 병동인데 이제 애기옷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 손수건 그 다음에 기저귀랑 간단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 그 다음에 먹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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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상황을 보고 수도를 이해하는 것 같다, 교수를 조회하는 것 같다. 와, 주람 진짜 크다, 자기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? 애기야? 미쳤다. 왜 안 울어? 아까 울었어. 그렇게 괜찮아? 소스를 금방 끝났네? 진짜 빨라. 미쳤다. 미쳤다. 어떻게 너 웃겼다. 미쳤다. 우유 먹었어? 응. 아까 좀 먹었어. 계속 오해가. 애기 하품하는 거 찍어줘야 돼. 너도 졸려. 너도 졸려봐. 나 언제 시작되는 거지? 응. 내 애기라고 그러세요. 고객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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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엎 walls. ств주세요. 매워? 매워 간지? 갑니다. 잘 깔게. 자기도 잠깐 잘 있어? 집에 갈게? 응. 어젯밤에 여기서 잤는데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일단 집에서 갔다 오고 준비 시간. 아수, 안녕. 왔다 오고. 방금 때려. 아빠, 밥 먹었어? 안 먹었다. 우유가 잘 안나와가지고. 지금 우유 나오는 곳에 조립하고 있어요. 지금 첫날에 췄던 3인실이었는데. 지금 1인실이에요. 보호자도 같이 누워있고.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서 한 1주일 정도 머무를 예정인데. 아기 너무 귀엽다. 응? 우와, 나 마켓이 마. 흐흐흐흐흐흐. 이 자체 안 생기려네. 이거가 신기한 게 카메라 갖다 놓으면 아기로 바뀌어. 아응. 아응. 알아? 금방 나 앞에 있지만 이제 나와 진짜 신기하다. 아흥, 내가 뽀뽀할 수 있어. 아이고 봐봐 할 수 있어, 응? 야 코가 너 똑같아요. 아니야. 봐봐. 코가 똑같아. 아니야. 봐봐. 아무것도 안 똑같아. 헥헥헥헥헥헥헥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. 으흠 bleed. 얌, 아빠 뭔 소리야? 아아. 야, 여기도 너하고 똑같아.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 폐 안에 있었던 느낌 많이 없지만 애기나와 진짜 너무 사랑해 응 어바보다 더 기잖아 대포 사랑 아악 으응 야 봉기 봉기모기 하하하하 고생했다 하하하하 반비 반곡 아 너무 많이 가 괜찮네 반매가 영어났네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응 응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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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먼저 준비해서 할 것 같고 병원비 500만동 더 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우리 공주는 열심히 회복 중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방구는 아휴 부끄러워. 우리 오빠가 병원비 내고 집에 갈게. 집에서 봐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휴 부끄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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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, 집에 안가? 집에 안가? 알지, 집이가 제일 좋지 고생 많이 했어 빨리 집에 가자 자기 무슨 가방 사고 싶어? 아 됐어, 많아 나 또 사자 우리 집에 가자 아 그래? 이리 와 안 먹고 이리 와 안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그쪽이 나 이런 거라고 아 이거 뭐야? 공백고 아 근데 룰끈ỡ끋 아 모님 룰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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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룰끈 몇 분? 몇 분? 몇 분? 몇 분? 몇 분? 조심 조심 몇 분? 7분? 9분? 1 분? dez 나 이거 아님 아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는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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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옷도 여기다 이거가 하옵 또 소 이거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렇게 하옵도 있고 잘하잖아 잘하는거죠? 우리 엄마 샀어? 응 잘하는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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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애기야 이거 돌려봐 할 줄 알아? 엄마? 응 반대로 돌려야지 바보야 알았어 여기가 우리 애기방이에요 여기가 우리 침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네 화장실이에요 우리 오빠 이거 샀어? 어디 갔다왔냐? 꽃? 꽃? 자기 오기 기다렸지 오 잘한다 고맙다 텐 알기 했다 공격 sta 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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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입니다. 워싱가 5 교수예요. 워낙 푸드니까요. 워싱가 4 교수예요. 워싱가 8 교수예요. 여러분아 까고자. 안녕하세요. 중국 pawn 구멍이 차가운 구멍이 큰 가벼운 중 고운준 고운준 고운사도 고운어어언 고운사도 고운초 고운어언 지금 백호원에 아멘